심지어 라이 뭐 배우고 있어? 야 몇 킬로 빠졌어요? 아직도 일주일 안 돼서 여기 저거 놓고 올게요 자막으로 나는 지금 몇 킬로 빠진 것 같아요 첫날은 몇 킬로 빠졌다고 하는데? 10킬로 빠진 것 같아요 이거는 왜 하는 거야? 우리 목표 중에 하나랑 다른 거 맞아 저희 백플립 6개월 동안 백플립 왔어 뭐 할 거예요? 나는 백플립 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조금 더 나올 것 같다고 다이어트? 샵 내 랩 듣고 있으면 모두들 놀라 각자 힙합만을 듣고 있던 애들은 절대로 내 랩을 이해할 수는 없잖아 TV 속에 나오는 건 모두들 힙합이라 뻥치는 댄스 다스밖에 없고 또 어느덧 담아 추워 꼬맹이들 런데브라운드라 뻥치며 다니고만 있고 아하 이런 이런 그러니 네 귀가 더러워질 수밖에는 없지 이제 내가 네 귀 청소를 시켜주기 위해 멋적인 내 랩플로우로 너 완전히 녹여버릴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봐 몸을 깨끗이 씻고 바로 침대 쉴 때 새로 갈고 그리고 입은 살짝 못 입고 속을 빚고 이제껏 내가 너 위애대부터 확실히 눌러줄 테니까 빙고 I'm on a mic tryna get another line back 너와 나의 깊은 나쁜 펑백 그 팔에 롤렉스 흔들어봐 좀 부수게 내 날이 왜 잡아 내가 글 수도 없게 백백끝 돈이 급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기계 기분이 높지만이 나는 좋지 않은 상태 내가 느낀 뷰티 앞에 난 홀린 뷰티뷰 내 맘이 뒤집어 오늘 능력 얼마는 이뤘어? 어... 그대로 한 것 같지 많이 힘들었네요 딱 엄청 많이 났어 오늘 하나밖에 못 뺐어 아니야 잘해고 있어 잘해고 있어 쉬는 줄 알았는데 안 쉬워요 생각보다 하나로 너무 힘들어 6개월 남았어? 6개월 남았어 어... 아무튼 계속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아...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... 많이 지켜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.